어이 특모둠의 오징어 나라 짱 좋네 광어 개불 전어 소라 이게 전봉인가요? 뭐예요? 아 소라 소라 그럼 뭐예요 근데요? 시작이 뭐 이름이? 고등 그 다음에 새우 멍게 이게 무슨 새우죠 이게? 고돌이 고돌이 아 저 빨간게 아비사분가 그런 건가요? 고돌이 아 좋네요 저기 잘나가는데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래요? 잘 안나오고